오른손을 더 깊게 오른손을 더 깊게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드렸습니다, 아가씨 전 아저씨한테 이렇게 큰 조카가 있는지 몰랐네요 이름이? 루안? 한국 이름은 강찬혁 어째 말이 좀 간소하네 너 얼굴 보고 당연히 나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얘 좀 봐 그럼 그냥 친근하게 미호라고 불러도 되려나? 안돼요 알겠어요 전 편하게 그냥 요한이라고 불러주세요 루안? 이탈리아에서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들어왔는데 지금은 저밖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편하게 지내요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알지? 알죠 저 이탈리아에서 뉴스로 한국말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많이 뵀어요 사건 사고로 응? 그때 그거 업어책이 제대로 들어갔던데? 얘 봐 얘 완전 마음에 드네 아저씨 이거 말고 아저씨 제일 좋은 와인 하나 까주세요 콜? 콜 맞네 거짓말 검색 질병 이거 이거 너 이래 人